안녕하세요. 직디입니다. 한참 더웠던 한여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말 추워진 겨울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람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 떡질한 덕비디입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얼마만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회사에 있어도 잘 못 봐요. 어색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여름에 잠깐 팝업스토어로 한 5주 동안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4달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났네요. 저는 약간 그거 한 거 되게 오래 전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사 열심히 제작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별 단계 없네요. 네.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책과 영화가 또 봤던 작품들이 또 쌓여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쌓였죠. 쌓였죠. 고민을 해보다가 저도 오지락 마찬가지로 달라진 건 없어서 달라진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살이 좀 쪘다. 똑같아. 충격. 왜? 힘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새벽 방송인데 왜 살이 찌는지. 아니. 그 새벽 방송 살찌는 건 과학이야.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책디가 6시 방송 지금 하고 있고 저는 7시 20분 방송을 2년 반 정도 했는데 8키로 쪘다니까요. 8키로. 근데 그 새벽 방송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많이 먹어놓고? 내가 사실은 그렇네. 그냥 내가 많이 먹은 거 같아. 그럼 누구 탓을 하는 거지? 아 살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독PD 어떻게 지냈어요? 뭐 똑같고 사실.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그 살찌는 지옥에서 탈출했다. 이제 살이 빠지는지 봐야겠네요. 아침방송 안 하고 있죠. 살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 아침방송은 이제 2년 반 정도 하고 나와서 특집을 뭐 하나 만들고 지금은 신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무려. 새로운 일을 하고 있네. 유유미. 네. 자기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발빼는 책지는 뭔지 모르겠고. 방송쟁이들. 네. 저희가 책플릭스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친근하게 수다 떠는 포맷으로 뭘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만들고 있고 좀 저는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원래 12월이 되면 되게 바빠요. 왜요? 왜냐면 올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 맞다 맞다. 매년 연재하시죠? 연말에만. 결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산할 게 없어. 거리가 없군요. 제가 생각보다 올해 컨텐츠 소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슬픈 소식이. 뭐 올해 맥주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민밋했나봐요. 그렇지. 민밋한 애여서 좀 아쉬운 중인데 이 약관은 혹시 책플릭스를 우리가 안 해서 그래서 작품이 안 쌓여요. 작품이 안 쌓이고 경험이 안 쌓이고 그래서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은 게 책프를 안 하니까 책이 완독이 안 되고 중간에 읽다가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냥 읽다 말고 나 그냥 혼자서 즐기면 될지 이 정도. 자기 만족으로. 저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책밖에 돌듯이 지내고 있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또 저희를 기다려주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애플 팟캐스트의 빠바방빵님이 취저 팟캐예요? 하면서 팟캐스트 리뷰 처음 써봐요. 뒤늦게 발견해서 자기 전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전 자기 전에 들으신다는 분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끼지 않나? 세 분 조합 소개해주시는 책과 영화, 사담들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계속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분 올려주시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쉬는 동안. 취향 저격이라고 하셨는데 저격만 해놓고 사라졌어요. 또 저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팟캐스트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기타 치는 병아리님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을 남겨요. 따사라운 햇살, 적당한 바람, 아름다운 단풍과 푸른 하늘이 너무 좋은 계절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네. 왜냐하면 오늘 저희는 출근길에 눈이 왔기 때문에. 한마가 아주 그냥 닥쳤거든요. 잘 지내시나요? 푹 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주셨네요. 가을에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돌아오셨는데 많이 기다리셨네요. 마찬가지로 오디오 클립의 아라리아님도 계절도 바뀌어 가는데 어째 돌아오시지 않는 건가요? 많이들 기다려주셨네요. 이분도 가을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모티콘이 울음 표시가 한 10개가 있어요. 오늘 오열 중이세요. 죄송합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울고 계시는데 너무 늦게 왔네요. 너무 늦게 왔네요. 그럼 이제 시즌4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시즌4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파워스토어라고 이름 붙여서 짧게 방송을 했는데 시즌이라고 뭔가 하려니까 뭔가 좀 숨이 턱 막히죠. 그리고 뭔가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겨울이니까 겨울에 일단 방송을 해보자. 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컨셉을 겨울 계약 아 남대가 방학할 때 방학할 시점에 이제 우리는 계약합니다. 오지 말고는 학교 다녀본 지 이제 5년, 10년 잘 모르겠어. 방학이 언젠지 모르겠어. 그럼요. 겨울 계약이라는 제가 또 컨셉 좋아하니까 컨셉을 가지고 겨울에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뭐 이게 잘 되면 봄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연합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계속 계약한 상태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추천 팟캐스트의 책플릭스 오늘은 책플릭스 겨울 계약을 알리기 위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볼 작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이연 레슬리라는 작가의 다른 의견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잘 설명돼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아홉 가지 원칙 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책이네요. 싸우고 도망치고 만족스럽지 않은 대화를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걸 바득바득 깔면서 읽었는데요.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내일 모레 12월 8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듣고 바로 사셔도 약간 시간이 좀 빠져들어 못 읽어 못 읽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구매하셔도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읽어보셔도 마치 읽어보신 것처럼 들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소개를 준비해서 목요일에 책 다른 의견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